이제 어쨌든 거의 한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느 순간 또 내 집 같더만요. 편해요. 오랫동안 또 촬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촬영 감독님이나 다른 감독님들이 구경 오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. 이렇게 다 돌려버리고 네 그러면서 또 감독 또 뒷담을 하고 그렇죠. 그리고 영상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춘천 주변이 아파트예요.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잘 참아주셨어요. 아시다고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밤에 막 맨날 폭격하고 빵빵 터지고 애들 잘 못 재우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50초 사면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런데도 별 단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네. 네. 좋은 곳이에요. 네. 맞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화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. 사실은 우리